워낙이 목표 엄마 아빠 가루를 자원히 부셔야되는데 어떻게 부시면 더 내가 이렇게 그렇게? 또 안되는데 오빠께 하면 더UE가 이렇게 여기 앉아서 한 번만 더 부인어 보이지? 이걸로 맛있게 만들 수 있다 달콤하겠다 이거를 여기 있는 크림을 하얀 거 이렇게 긁어서 여기다가 버리고 까만 건 여기다가 넣는 거야 알겠지? 그런데 얘들아 이거를 크림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 과자가 너무 맞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넣을까? 맛있다 맛있어? 이거 하얀색만은 하고 하얀색은 먹어도 돼 이거 이렇게 해서 검은색은 여기다가 하얀색은 여기다가 넣으세요 뇌에서 갈고 있다 이 뇌에서 갈고 있다 인다 하시는 거야 와, 혹시 다가가? 좀 더 가져와 줘 오빠, 아쉬운 거야 바삭바삭 오우, 아쉬운 거야 고춧가루 오우, 오우, 오우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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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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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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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어묵과 연어가 позволяет 해요! 바삭한 비비 입니다! 소금은 소금은 표정입니다! 그건 이쁘다.. 다행히 넣은 뱀으로 넣어주세요! 손으로 넣은 뱀의 소금은 덩어버려고요! 고마우 이모 고마우 이모 이모지구 고기지마 고기지마 다이어트 야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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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하나, 둘, 셋, 화이팅! 오겠어. 알겠어. 잠깐만. 손으로 만지면 안 돼? 너나 좀 더 말이잖아. 알겠지? 응. 엄마. 뭐야. 너가 먼저 죽어. 아 아 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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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나 바이오 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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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신 놓지 않겠어 재밌어? 재밌어? 재밌어 너무 신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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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너무 웃겨 재밌어 이거 몇 번 만들고 싶어? 많이 3번 오늘 친구들 아이템 너무 힘 감사합니다.